자, 2022년 10월 23일 우리 초등부 예배 시작합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적 서밋의 자리, 영적 상태 그래서 이번 주는 따라합니다. 자리 내가 어디 있는지 항상 점검만 하면 돼요. 말씀 듣는 자리에만 있어도 예배 드리는 자리에만 있어도 내 영혼이 살아나요. 신기하죠? 이번 주에 어떤 분이 계속 내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 생각 계속 생각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생각을 계속 내 생각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앱런트들 내 생각을 많이 하면 오류를 낳아요. 오류 그리고요 오해를 하게 돼요. 내 생각이 많으면 오류, 오해, 또 착각을 하게 돼요. 다른 사람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본인 혼자 그렇게 생각하게 돼요. 내 생각을 많이 하면. 그런데 그분이 결단을 하고 예배 자리에 갔어요. 금요일 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분에게 예배 드리는 자리 한번 가보시라고 아무 말 안 하고 그 말만 했어요. 그런데 금요일 날 차량 예배 드리고 연락이 오셨어요. 뭐라고 하셨냐. 전도사님 예배 드리고 나니까 답을 다 얻었대요. 왜 그랬는지 답을 다 주셨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키워드가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자리. 그래서 계속 내가 은혜 받고 예배 드리는 자리 그리고 말씀 듣는 자리에 오려고 계속 영적 싸움 쌓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계속 사단이 바쁘게 합니다. 우리 앱런트 아까 전에도 우리 앱런트 한 명 바쁘다 그랬는데 너무 바빠서 5분도 이거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 내 영혼이 살 수 있는 길은 한 가지예요. 예배 드리는 자리, 훈련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계속 와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그걸 놓치잖아요. 어느 순간 내가 딴 데 가 있어요. 한 번, 두 번 예배 자리 안 왔는데 지금 표시 안 나요. 1년, 2년 지나면 표시 나요. 진짜. 일주일만 우리 예배 안 드려볼까요? 내 영적 상태 완전히 죽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예배의 자리. 따라합니다. 은혜의 자리. 따라합니다. 훈련의 자리. 놓치지 마세요. 알겠죠? 누가 여기 앞에 서든 전두사님 서든 목사님 서든 상관없어요. 왜냐? 보호자에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십니다. 진짜. 예배 드리잖아요. 저는 항상 예배 드릴 때마다 강단에 말씀드릴 때마다 어? 목사님이 어떻게 이번 주에 있었던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아실까 싶을 정도로 답을 주세요. 그리고요. 우리 아침마다 우리 서밋 타임 가지잖아요. 기도 수첩 딱 피면은 그날 아침에 하나님 답을 주세요. 기도 수첩 통해서.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은혜 받고 말씀 듣고 하는 자리 어떻게 해도 영적 싸움 싸워서 그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먼저 이번 주 말씀 두 구절 갈라디아 2장 20절하고 고린도우스 5장 17절 말씀 까먹지 말고 매일 고백하고 묵상해요. 자 우리 갈라디아 2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따라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알겠죠? 과거의 상처 과거의 문제 혹은 트라우마 지금 TV에 혹은 상담 혹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뭘 얘기하냐면요 어릴 때 내가 받았던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 혹은 남편에게 받은 상처 혹은 돈 때문에 받은 상처 혹은 트라우마 어릴 때 내가 초등학교 때 반에서 왕타 당했어요 그 생각 그 과거에 잡혀서 정신문제 우울증 겪고 있어요 근데요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상처 트라우마 과거 십자가에서 다 끝났어요 내 안에 뭐가 산다고요? 그리스도만 사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끝났어요. 다 쓰레기예요. 다 오늘 쓰레기통에 다 버리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소서 계속 우리 랩런트들 바빠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학원 가고 숙제하고 너무 바빠요. 근데 너무 바쁜데 그 바쁜 게 한 시간 두 시간 하루 이틀 일주일 지나면 표시 안 나요. 교회 와서 훈련 안 받고 예배 안 드려도 표시 안 난다니까요. 말짱해요. 몸도 건강하고 괜찮아요. 우울하지 않아요. 근데 고개 쌓이면 반드시 영적으로 어느 날 영적 상태가 힘이 없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매일 내 안에 사시고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해주세요. 이번 주에 기도합니다. 내 부족한 거 상관 있어요? 내 부족한 거 상관 없어요. 내 실수한 거 이때까지 받은 상처 트라우마 상관 없어요. 왜냐? 내 삶에 누구만 나타나요? 그리스도만 나타나면 상관없다. 괜찮다. 알겠죠? 그래서 그 언약 붙잡고 이번 주에 승리하는데요. 또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나는 날마다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인생이고 새로운 날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보라 다시 보라 우리는 있잖아요. 실수하면 남들이 뭐라 해요 안 해요? 전노사님 실수하니까요. 엄청 뭐라 해요. 우리 집에서 실수했다고 계속 뭐라 해요. 누가? 전노사님 엄마가 뭐라 해요. 안 까먹어요. 생각나면 말해요. 전화해서 말해요. 실수한 거. 근데요. 하나님 뭐라 하시냐면 따라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하나님은 이전 일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기억할 수 있어요. 근데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따라합니다. 새 것입니다. 어제 실수한 것도 어제 은혜 못 받은 거 다 지나간 거예요. 오늘 새로 새 것 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것 새로운 인생 이거 딱 붙잡아야 돼요. 알겠죠? 딱 집중해야 돼요. 지금 오늘 새로운 시간이고 새로운 예배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요축보 갈라디아 2장 20절 고린도 후소 5장 17절 요 말씀 딱 붙잡고 말씀 붙잡고 승리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 전도학 한번 봅시다. 자 전도학인데 자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랩런트 전도학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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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이에요. 자 그래서 이번 주에 뭐라 하셨냐면 랩런트 때 지금 이 나이 때 기도를 점검해야 되는데요. 가장 기도하는 시간이 편안한 시간 그리고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호흡 영적인 대화 그리고요 기도는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을 향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반드시 랩런트 때 요 기도를 점검하면 어른이 되서도 앞으로 갈수록 계속 승리하는 그런 인생 살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뭐라고요? 편안하고 숨 안 쉬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코에 숨 안 쉬면 죽어요. 그렇듯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어요. 기도 안 해도 무슨 일 안 생겨요.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해도 근데 내 영적인 게 죽어요. 그래서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대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기면 얘기하고 싶잖아요. 하나님께 대화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향하는 것. 그래서 우리 계속 하나님을 향하는 40일 오늘 몇 주차죠? 5주차예요. 5주차죠. 그래서 11월 3일날 마무리되고 11월 6일 주일날 이거 체크리스트 한 랩런트들 시상하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날 이 40일 집중훈련 마무리하는 랩런트들 데이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향하는 집중 하고 있는데 전도학 한번 1번부터 7번까지 우리 1번부터 7번까지 위에 타이틀만 한번 읽어봅시다. 1번 시 1번은요? 자 크게 얘기해 주세요. 1번은요? 2번 얘기해 줘야지 얘기해 줘야 돼요. 자 1번 2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이 시간이 기도입니다. 기도 어제 전도학도에서 말씀 받았는데 기도를 정리해 주셨어요. 이야 멋지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뭐죠? 서밋의 시간 1번은요? 평안 고요 힘 반드시 하루에 한 번 아침에 눈 떴을 때 눈 떴을 때 평안한 시간 고요한 시간 힘을 얻는 시간 반드시 하루에 한 번 가져야 돼요. 이 시간이 없으면 내 영적 상태는 계속 죽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루에 한 번 10분 타임 가집니다. 그래서 어떤 랩런트는 기도하는 시간을 제가 봤는데 저녁 9시에 기도하고 9시 5분에 마쳐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5분 딱 하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보니까 그래서 5분 그 시간을 매일 가집니다. 그래서 그거 세팅하는 게 지금 40일 집중이에요. 우리 한 해를 지금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좀 있으면 2023년이죠. 준비하면서 지금 40일 집중을 한 거예요. 그러면 40일 1주차 2주차 3주차 때 안 했어도 지난주도 안 했어도 아까 찬양팀 선생님 어떤 랩런트 하고 있다 그랬는데 5주차 때 하면 돼요. 어제도 메시지 나왔죠. 혼자도 40일을 시작해라. 어제 메시지 때 나왔어요. 그래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고요한 시간 시끄러워도 돼요. 근데 조용하고 편안하고 집중하는 그 시간대 강인됩니다. 이 집에도 너무 시끄럽고 너무 집에 뭐 말 갖다 놓고 이렇게 하잖아요. 집중이 안 됩니다. 특히 공부하는 학생들 집에 엄마가 살림살이 막 말 갖다 놓고 뭐 집에 뭐 책도 많고 뭐 많은 집들은 집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정리하라 그러죠. 그래서 고요한 시간 그리고 무슨 시간냐. 힘을 얻는 시간. 반드시 하루에 몇 번만 가져도 돼요? 하루에 10분만 가져도 돼요. 알겠죠. 하루에 10분 가지는데 평생을 좌우하고 진짜 하나님 너무 멋진 하나님이죠. 2번은 뭐예요? 누리는 시간이에요. 뭐를 누려요? 오늘을 누립니다. 오늘 상구삼의 비밀을 누려요. 오늘 성삼이 하나님을 누려요. 오늘 하나님 나를 누려요. 지난주에 상구삼의 비밀을 가지고 계속 누리고 있는데 문이 보이고 답이 보여요. 전사님이 성삼이 하나님 나에게 충만케 하시고 보좌시공과 이삼질의 빛이 전달되어지고 전문의 응답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문이 보이고 답이 보여요. 진짜 다른 거 안 하고 그래서 누리는 시간 가지고요. 또 학업과 뭐하라 하셨죠?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전사님이 랩런트랑 호흡하고 책 두 권 끝내고 11월 때부터는 장소에 불러서 해요. 불러서 해요. 뭘 하냐? 묵상하고 공부 학업과 영적인 것을 연결시키고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뭘 찾아내요? 의미 따라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게 의미를 찾는 거라 그랬어요. 그냥 여화가 멍하게 있다가 가고 그냥 교사하고 그냥 주일날 오고 그것만큼 바보가 없죠. 근데 우리는 따라합니다. 전도운동하는 세계보금하는 후대운동하는 교회의 교사예요. 교사를 안 하려고 하시는데 주변에 저는 제가 제일 감사하고 축복받고 한 게 뭐냐 제가 초등부 전도사 한 거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 그게 저한테 제일 응답이에요. 행복해요. 우리 일도 많이 안 해요. 근데요 교사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그래서 후대를 맡기는 거는 아무나 하지 않아요. 교육을 시키는 거는 아무나 어 니 한번 해봐라 니 한번 가르쳐봐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불신자들도 최고의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자기 알을 맡기는데 그렇죠 그래서 의미 오늘 내가 여기 있는 이유를 발견하고 3번은요 집중해 시간 집중을 안 하잖아요 반드시 분열됩니다. 반드시 있잖아요 집중을 안 하잖아요 다른 거에 하나님께 집중을 안 하면 반드시 분열돼요. 그게 뭐냐 정신분열증이야 정신분열증 심해지는 뭐하냐면 계속 지 혼자 이상한 말해요. 계속 화장실에서 혼자 말하고 화장실에서 머리 감으면 이상한 말하고 그게 뭐냐 분열된 거예요 분열 다른 것을 너무 많이 하면 분열됩니다. 그래서 랩런드 너무 다른 것 많이 하면 안 돼요. 다른 것 너무 많이 분열되고요. 또요 뭐가 되냐 따라하면 집착 집착되어 있다니까 뭔가에 모르게 집착형 인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기 자식한테 집착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뭔가 이 애가 내가 20, 40 보고 있지 않으면 뭔가 일이 날 것 같다. 그건 뭐냐 집착형이에요. 애 어릴 때 화장실도 못 보내고 그게 뭐냐 집착형 그리고요 딴 데 집착되어 있어요. 뭐냐 어떤 사람은 계속 막 사람이 어떤 말 하면 그 생각에 계속 집착되어 있어요. 하루 종일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이 얘기를 했을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웃지 않았을까 어 저 사람이 오늘 옷이 왜 저럴까 막 이러면 집착형 이상한 것에 무서운 거예요. 이게 심해지면 정신문제로 가는 거죠.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 욕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것에 집착 분열되게 돼 있어요. 반드시 뭔가 다른 데 가 있어요. 다른 자리에 가 있어요. 뭔가 밖에 막 돌아다녀요. 집은 보지 않고 계속 돌아다녀요. 그게 뭐냐 집착 분열 집중되지 않으니까 그런 상태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은 뭐죠? 능력의 시간 능력의 시간 가지면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내게 임해요. 능력의 시간 이에요. 그리고 무슨 시간이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계속 지금 연말에 메시지에 계속 나오죠. 치유의 시간 이 시간을 올해 가기 전까지 반드시 점검하고 가야 돼요. 어제 랩런트들하고 우리 신학원 때 하나님께 편지 쓰기 하면서 내게 문제 있는 거 한번 써보자 하나님께 그렇게 했는데 지금 연말에 점검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치유의 시간 이거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랩런트들에게 점검시켜줘야 돼요. 보시고 치유의 시간 이거를 안 가지면 또 한 해 올라가고 중등부가 하고 고등부가 하고 대학부가 하고 결혼하고 장강하고 중지대 되고 이 시간을 못 가지면 그냥 뭐라 하셨죠? 눈에 보이지 않는데 상처 다 가지고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불신앙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치유의 시간 반드시 가져야 돼요. 그게 요거 기도하는 거죠. 또 6번은요 보좌의 시간 1, 3, 8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기도가 안 돼요. 전사님 기도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공부하기 전에 바쁘잖아. 숙제한다고 바쁘잖아요. 그러면 1, 3, 8 하고 그냥 공부하세요. 하나님 1, 3, 8 하나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내게 임하게 해주세요. 극하고 합니다. 그게 보좌의 시간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무슨 시간이요? 2, 3, 7의 시간을 누리게 돼요. 2, 3, 7,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주는 무슨 점검? 무슨 점검요? 요거 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계속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에 반드시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 요 비밀을 반드시 누리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초등부 말씀 봅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갈게요. 제목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시작 영적 서밋의 자리 영적 영적 자 그래서 여기 서론에 보면 다 적혀있기 때문에 안 적어도 돼요. 자 응답보다는 뭐냐 따라합니다. 영적 상태 모든 응답도 만남도 축복도 뭐 따라서 오냐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응답도 응답이 아니에요. 내 환경도 아니에요. 내 문제도 아니에요. 내 영적 상태가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응답도 문제도 사건도 아니에요. 알겠죠. 내 영적 상태가 누구를 향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상태. 그래서 영적 상태를 살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이번 주는 무슨 영적 상태를 살리는 자리로 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영적 시스템 왜 세팅 하냐면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는 시스템 우리가 여기 딱 들어가면 내가 여기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자동적으로 살아나게 돼요. 그래서 아침과 낮과 밤에 이 시스템을 세팅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 있고 환경이 어렵고 왕따당하고 엄마 아빠 싸우고 상관없이 이 시스템만 딱 들어가면 내가 딱 살아나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그만큼 시스템 중요해요. 시스템이 없잖아요. 여기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또 내 생각 내 주장 내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시스템 세팅하는데 내가 영적 상태를 살리는 자리로 계속 가세요. 내 기분에 따라서 은혜가 온다. 그건 내 기분이고 감정이에요. 랩몬트들 내 기분 좋을 때 있어요? 없어요? 나쁠 때 있어요? 없어요? 기분 진짜 나쁠 때 많아요. 근데 상관없이 기분 좋고 나쁘고 그 감정도 아니에요. 경험도 아니에요. 지난번에는 와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은혜 안 될 수도 있고 내 기분에 따라 오늘 기분 나쁠 수도 있어. 오늘 김민정 동생이 보는데 기분 엄청 나빠. 아침에 아침에 남편하고 한 번 하고 왔거든. 근데 내가 오늘 기분이 엄청 좋아. 엄마한테 용돈도 받고 신학원 오기 전에 용돈 받고 엄마 아이폰 사줬어. 기분 좋잖아요. 그러면 신학원 오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다니까. 그러니까 그것과 상관없이 따라합니다. 상관없지 상관없이 영적 상태를 살리는 자리로 가세요. 예배 오기만 해도 살아요. 예배만 와도 같이 기도만 해도 살아요. 그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하냐 따라합니다. 영적 성장 영적 성장 해야 돼요. 사람의 위로가 영적 성장이 되는 게 아니라고 하셨죠. 어제 사람의 관심이 좋은 글이 영적 성장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 했어요. 우리 랩런트 친구 좋아하잖아요. 어떤 랩런트가 친구와 싸우지만 헤븐니 탤런트를 발견하게 하고 기도를 딱 적어놨던데 맞아요. 친구의 말이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 엄청 크게 와닿아요. 근데 그거는 영적 성장 되는 게 아니고 자 따라합니다. 영적 성장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영적 성장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 영적으로 성장돼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영적 성장 안 돼요. 그래서 영적 성장이 되어줘야 되고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뭐가 되냐 따라합니다. 영적 작품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내 이때까지 상처 문제 어려움들이 발판돼서 뭘로 될까요? 따라합니다. 증인 증인돼요. 전우사님 가지고 있던 문제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근데 제가요 이번 주에 전노대 상자 만났는데 갑자기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어릴 때 받았던 똑같은 깜짝 놀랐어요. 내랑 똑같은 일을 겪어가지고 그래서 전우사님이 증인으로 답을 줬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상처도 어려움도 문제도 다 발판되고 따라합니다. 증인이다. 그 문제의 증인이에요. 나는 알겠죠? 그래서 요 비밀 딱 누립니다. 따라합니다. 영적 상태 영적 성장 영적 작품 간단하죠? 내 영적인 걸 살리는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번 뭐였죠? 1번 랩런트의 자리 랩런트의 자리 날마다 나는 이 자리를 항상 누려야 돼요. 나는 누구냐? 하나님 자녀라는 하나님 자녀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하나님 자녀 하나님 함께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로 들어가야지 계속 뭐 불신앙하고 짜증나는 자리 남욕하는 자리 시기하는 자리 그리고 또 무슨 자리 있어요? 뭐 맨날 뭐 세상껏 하는 자리 그 자리 아니라 하나님 자녀 하나님 함께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죠? 보좌의 능력의 자리 계속 나는 상관없어요. 보좌의 능력 누려요. 상관없어요. 교회 올 때든 길 걸어갈 때든 공부할 때든 밥 먹을 때든 혼자 밥 먹을 때든 상관없어요. 전사님 전사님 혼자 밥 먹을 때든 혼자 운전할 때도 저는 뭐 누리냐 보좌의 능력 이거 누려요. 가만히 앉아있으면 내 생각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불신앙도 들어와요. 다른 사람 말한 것도 생각나요. 근데 나는 뭐 하냐 눈에 보이지 않게 표시 안 나게 보좌의 능력을 쫙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무슨 자리예요 우리는? 세계보금화하는 자리예요. 우리 초등부에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자리는 2, 3, 7나라 살리는 자리예요. 그냥 오셔가지고 앉았잖아요. 아침에. 우리 선생님들 그냥 오셔가지고 이 자리에 앉으셨잖아요. 근데 이 자리가 세계보금화하는 자리예요. 나도 모르게 앉았는데 축복의 자리더라고요.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거를 제가 선택한 거 아니거든요. 제가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 오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제가 눈 뜨고 보니까 이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럼 축복이에요? 축복 아니에요? 축복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눈 딱 떠보니까 사람 죽이는 자리 사기치는 자리 그런 자리에 가 있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영적 상태에 따라서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세계보금화하는 자리에 딱 앉았어요. 축복입니다.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뻥이에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이 자리는 그냥 아무나 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요. 따라합니다. 오늘의 자리. 오늘요. 아침은 뭐냐? 따라합니다. 살리는 자리. 아침은 살리는 자리입니다. 반드시 내 영혼이 살아나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뭐라 하셨냐. 네. 자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잘되고 범살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는 자리. 반드시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 하나님을 향하는 그 자리가 내 영혼이 잘되는 자리. 그게 언제 가져요? 언제 가지라고요? 그래서 40일을 하는데 어제 그러셨잖아. 40일을 하는데 제일 좋은 시간은 언제라고요? 아침을 하셨잖아요. 어제. 어제 들으셨죠? 40일을 하는데 가장 좋은 자리가 언제라고요? 그래 아침에 시연아 아침에 3분만 이라도 하고 간다. 알겠지? 그래서 아침에 살리는 자리. 그럼 낮은 뭐예요? 낮은 누리는 자리예요. 10편 1편 2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오늘 말씀 듣는데 즐겁다 하는 랩런트 있어요? 오늘 예배드리는데 즐겁다 하는 랩런트 있어요? 예은이 손 들었나? 예은이 손. 즐겁다. 그 인생 성공한 거예요. 오늘 강단 말씀 듣는데 즐겁다 기쁘다 이 사람은 살았는 사람 근데 오늘 예배드리는데 죽겠다 힘들다 짜증난다 이 사람은 영혼이 죽은 사람 알겠죠? 그래서 묵상하고 예배드리는데 뭐 한다고요? 즐거워해요. 알겠죠?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렇죠? 주야로 아침에도 밤에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41.38. 시작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아 아 있잖아요. 다른 사람이 우리 선생님 봤는데 이야 이분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같다. 제대로 한 사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이 사실이 불신자 바로왕이 보고 알았어요. 전사님이 언제더라 이번 주에 어떤 랩런트를 만났는데 그 랩런트 보니까 아 진짜 성사미 하나님 이 393을 누리고 있는 랩런트 같네 이런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낮에는 얼마만큼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이 축복이 전달될 만큼 아 이분을 만나니까 은혜가 되고 힘이 나고 그래야 돼요. 근데 이분을 만나니까 맨날 힘 떨어지고 불신아가 하고 그거 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낮에는 어떻게 해요? 누리는데 이 축복이 얼마만큼 누려요? 전달될 만큼 네 친구가 네가 교회 다니는 거 얘기 안 해도 알까 모를까 자 물어봅시다 네 친구가 놀이터에 갔는데 네가 교회 다니는 거 알까 모를까 말을 안 했어. 예수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맞아요 알아요 말 안 해도 학교 선생님 압니다 아 얘는 뭔가 다르다는 거 달라요 그래서 상구 삼을 누리고 전달하는 몇 분 타임? 10분을 누리고 그리고 밤에는 무슨 시간? 지유의 자리 치유의 자리 치유의 자리 목상의 시간을 반드시 가져요 오늘 요 잘 듣고 있네 무슨 시간? 치유의 자리 알겠죠? 그거 가지면 반드시 승리 반드시 밤에는 치유의 자리 밤마다 이거 올라오는데 이번에 시상식 할 때 진짜 내가 이 랩런트는 줘야 되겠다 하는 랩런트 한 명 있어요 진짜 이 랩런트는 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게 의미가 아니라 아 이 랩런트에게는 진짜 이걸 줘야 되겠다 하는 랩런트 한 명 있어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치유의 자리 지금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다 똑같이 앉아있죠 다 똑같습니다 근데 아니에요 요 시간 가진 랩런트들 성도들은 갈수록 삶에서 살아나요 근데 이 시간을 안 가지잖아요 겉으로는 옷 입고 화장하고 다녀도 이거 안 누리면 표시 납니다 누려도 표시 납니다 그래서 요 시간 반드시 가져야 돼요 지금 40일 집중 동안 계속 이 얘기만 하고 있는데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3번은 무슨 자리 그릇을 준비해요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릇 준비하는데요 사람 말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사람 말 성취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말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뭐대로 돼요 말씀대로 아까 우리 찬양팀 선생님도 찬양하셨는데 말씀대로 되고요 환경 뭐예요 X 환경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찾아요 의미를 찾는 거잖아요 지금 내 상황을 보면 망한 거예요 감옥 속 한 거 망한 거라니까요 근데 감옥 속 하고 노예된 게 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상황을 모를까요 어떤 분이 연락 오셔가지고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다 하면서 그러시던데 하나님이 내가 무슨 생각 머리털까지도 세시는데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렇게 놔뒀다 하나님 실수하고 하나님 까먹었나요 하나님 까먹었어요 하나님 안 까먹었어요 하나님 다 아세요 그래서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실수로 거기 갖다 놓은 게 아니에요 그 어떤 어떤 어머니께서 이런 얘기 하시던데 만약에 내 자녀가 나한테서 안 태어났었으면 내 자녀가 좀 행복하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 자녀가 내 배에서 안 나오고 다른 데서 나왔으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 하시던데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우리 엄마 아빠에게서 태어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우리 가문에 나를 보내신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하나교회에 대구에 놔두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고요 환경 X예요 마지막 세 번째 나 나 뭐예요 X 내 생각 내 주장 어제 그러셨죠 옳은 말 하지 마라 옳은 말 옳은 말 누가 몰라요 자 이거 만약에 이거 이상해요 능아 이거 이상하다 모든 사람 이상한 거 안다 알겠지 근데 누가 내한테 와가지고 전우사님 이거 이상해요 전우사님 이거 이상하다니까요 계속 내한테 와가 이상하대 그럼 누가 몰라요 다 안다니까 이거 이상한 거 이거 이상한 거 이거 다 알아요 그러면 얘기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자 얘기해보자 이거 얘기할 필요 있어 없어 이거 이상한 거 다 알아 그럼 전우사님 알까 모를까 이거 이상해 알겠지 그럼 말할 필요 있나 없나 말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가 아니라 뭐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어요 알겠죠 다 알아요 다 아는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뭐하냐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우리는 뭐하면 되는 따라합니다 살리는 자리 요쪽으로 요쪽으로 무조건 선택하고 들어가세요 나도 살고 내 영혼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내 후대도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해요 알겠죠 무조건 무조건 내가 은혜 받는 자리 성령축만 받는 자리 상구상 기도하는 자리 그리고요 어떤 자리는 가지 말아야 되냐 따라합니다 불신앙하는 자리 여기선 빨리 떠나세요 빨리 짐 싸들고 나오세요 불신앙하는 자리 불신앙하는 모임 불신앙하는 말 거기선 빨리 나와야 돼 이거 하고 있잖아요 그럼 뭐가 망하냐 후대가 잘 안 돼요 후대가 잘 안 돼요 뭔가 집이 잘 안 돼 요 자리는 빨리 나오고 어디로 들어가요 살리는 자리는 빨리 들어가세요 알겠죠 그래서 한 해가 다 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없어요 한 가지 내 영혼이 사는 자리로 계속 들어가세요 일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꼼꼼한 사람은 일을 잘할 수 있고 좀 덜 꼼꼼하면 일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상관없어요 무조건 많은 자리 살리는 자리 그래서 지난주에 뭐라 하셨죠 복음하고 은혜 받는데 집중해라 그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번주에 40일 몇주차? 5주차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주에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선생님도 하고 계신다 하더라고 어떤 선생님이 저도 하고 있어요 그러시던데 최고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거 읽어보시죠 시작 랩런트 데이 집중훈련 훈련의 자리 영적 성장의 자리입니다 그냥 예배 같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토요일날 랩런트 데이 메시지 듣고 알겠죠? 그 축복 누리길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고 후대가 살고 현장에 사는 영적인 자리로 성령 충만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불신앙에서 상처에서 과거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게 하시고 그리스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오늘부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 4 11 11 11